답답한 뉴스가 이어지지만 잠시 가슴 뚫리는 장면 보시겠습니다. 독수리 떼가 올해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몽골에서 우리나라까지 날아왔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날개를 활짝 편 독수리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먹이를 발견하고는 순식간에 땅으로 내려오더니 수백 마리 독수리들이 먹이를 놓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입니다.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에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아이랑, 엄마랑 최근에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어서 같이 와보게 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애들이 신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몽골의 매서운 겨울 추위를 피해 날아온 독수리들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한반도까지 3천 킬로미터 거리를 날아왔습니다. 전 세계 2만 마리 남짓한 독수리 중 2천 마리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는데, 이 중 절반 가까운 800마리가 보성을 찾고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인 독수리는 날개를 펼친 길이가 3미터가 넘는 대형 맹금류로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지만, 사냥을 하지 않고 동물 사채를 먹습니다. 겨울엔 먹잇감을 찾기 쉽지 않다 보니 사람 손으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주한몽골 대상관 등과 협약을 맺고 독수리 보호를 위해 이동 경로와 생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식지인 몽골과 이동 경로인 중국과 북한, 민간 교류로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동하는 나라들하고 같이 협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독수리와의 공존과 관광을 접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오는 2024년까지 독수리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새로운 서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독수리들은 봄바람이 불어오는 내년 3월 몽골로 돌아갑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